중국어 펑용 Wao 짝자의 됨 하우칠브 째 어떻게 하세요? 다슈한티 하오마 쪼옹니 우리 한국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짜장면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옹 뿅 짜장면 만들때 재료를 알려줄게요 헌젠단 헌헌젠단 자 먼저 재료는 쭈로 목살이요? 목살이에요 전복살 고기는 상관없죠? 뭐래도? 아무 고기도 상관없어요 이런만 넣지 마세요 투덕 투덕 이거 투덕 한 개 이거는 양총 그 다음에 양화백 양발살 양발채 아 여기다가 원래는 호박을 넣어야 되는데 워얼즈 부츠 시홍 낭과 부시환 그래서 워추출로 안 넣습니다 또 이거 외에는 넣었어? 어 이거 보통 이만큼 넣어 짜장 넣을 때는 굉장히 재료는 간단하네? 헌젠다 다 있는 거야 우리가 짜장면을 만들 때 뭐를 해야 되냐면 짜장 소스가 필요하잖아 쓸 수 있는 가루 소스가 있고 이렇게 볶아서 쓰는 춘장이 있습니다 춘장 춘장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쓸 겁니다 아 그리고 내가 맨날 여기 저기 주방을 저기서 했는데 아우 맛판다 먹먹 팍 줘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할 겁니다 여기가 나의 무대에요 잘 봐주세요 이걸 내가 찾아가지고 깨끗이 씻었거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보통 이러면 이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이 안 켜져갖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두 푸시오 조금씩 하니라 자 먼저 여기다가 네 춘장을 기름 넣고 볶아줄 거예요 한 3, 4분 정도 기름을 좀 넉넉히 두르겠습니다 나 중국에서 우장은 많이 먹었잖아 먹어봤는데 장이 틀려 완전 다르 국자에다가 이만큼만 볶을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양을 조절 좀 해주세요 엄마는 어떻게 중국 요리 잘하는지 중국을 좋아하니까 딱 중국어 애인이잖아 기름이 많잖아 이거 튀기는 거야 기름에 짜장면이 최초 짜장면 얼마큼 볶아야 될까? 볶다 보면 이 안에 기포가 생겨 이렇게 봐봐 기포가 생기면 이제 그만 다 떨어내는 거 그만 볶고 그만 볶아야 돼 얼마 안 볶네? 2, 3분정도? 먼저 볶아야 돼 먼저 볶아야 돼 먼저 볶아야 돼 여기다가 또 뭐를 볶아야 돼 사람들이 삼순이 보고싶다고 그랬는데 삼순아 삼순아 니야오쥬 삼순아 짜장을 볶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먼저 요로 쭈로 어 진짜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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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로 쭈로를 놓고 먼저 볶겠습니다 네 요렇게 볶게요 다 쓸데가 있습니다 고기를 넣고 볶겠습니다 소스 조금 넣고 냄새라지 말라고 넣고 소스 조금 넣고 소스 조금 넣고 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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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음식 먹을 때 가장 큰 고민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엄마 뭐? 엄마 짜장면 좋아해? 짬뽕 좋아해? 나 어릴 때는 짜장면 좋아하고 나이 뒤면 짬뽕 먹으러 여기다가 이거 넣겠습니다 양송과 양바이팔 같이 차 네 엄마 저번에 엄마가做 해센면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리고 왜이들 생각하는거에요? 왜이들 생각하는거에요? 왜이들 생각하는거에요? 왜이들 생각하는거에요? 왜이들 생각하는거에요? 짜장면 짬뽕의 맛을 좌우하는게 왜이들 생각하는거에요 맞습니다 엄마가 먹었을때 맛있다는게 맛있다는게 왜이들 생각하는게 왜이들 생각하니까 다시대도 아니야 왜이들 생각하는거에요 엄마가 넣은거에요 짜장면의 짜장면을 Laut게 정말 많이 넣어 짜장면을 짜장면 할 때 한국에서 해센면면과 낙장면은 음로에게 매우 맛있을거에요 또한 이런게 여기다가 볶은 춘장 당부해서 짬뽕 더不多여? 이 빵을 3개 넣어볼까? 3개밖에 안 먹었네 전화신 너무 먼다, 자장면이 너무 있다 냄새가 나 아, 나지? 이 흰장은 아마 한국 맛에 다 팔거야, 그렇지? 한국 스탠리도 보고 있다면 저기 육수를 넣었는데 닭 육수인데 우리는 닭 육수를 안하고 그리고 나는 맹물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번 육수를 끓이면 味道의 중요 외진 외진 얼마나 넣었습니까? 엄마는 이 외진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맛을 좋아해요 한 반 그리고 바이탕 두 개 넣어볼까? 만약에 먹어봤을 때 맛이 아니면 다시 넣을 겁니다 여기다 또 뭐 넣어야 되냐면 농말... 티앤판 응 내가 한번 먹어볼게 아우치 짜면은 설탕을 넣어주세요 설탕을 한 젓가락 더 넣을게요 이게 좀 달, 조금 전분물에 넣으면 이게 돼지킷입니다 감자 전분 응 한번 저어볼게요 음, 좀 더 넣어야겠다 어머 엄마는 정말 한국 음식 박사네 한참 뭐지 장 선생님 친구들 네 자, 이거 잘 어울려 이거 잘 어울려 이거 잘 어울려 어때? 금방 만들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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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려 인 líne 이번엔 쫄етров 우리 둘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둘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랄娃粉. 엄마가 다 같이 먹어요.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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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다. 놀라운다. 나도 보여줘야지. 내가 내게 더 맛있어 보인다. 진짜 맛있다. 다 할 수 있어. 한번 정만 해봐봐. 면이 싫은 사람은 밑반. 빤 거의. 내가 코로나만 아니면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좀 해줄텐데. 그러게. 나 왜 이렇게 잘하는거야. 내가 그렇게 잘하는 거에요. 한국의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학생들은 항상 잘하는 학생들. 정말 맛있어. 오늘 아침에 다 같이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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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